횡성군이 오는 22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9월 2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만6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은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10월 말까지 읍면별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내년 2월 말까지 횡성에서 사용해야 하며, 일부 유흥업종과 온라인 결제는 제외됩니다.